빠바바빠빠빠빠빠빠 이감독TV방송 라이브의 라이브가 아니군요 녹화방송의 이상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구독자 1000명 이상부터 실시간 방송이 진행된다고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고 정말 몰랐거든요 2월달에 구독자 100명때 우리가 아무 문제없이 탈없이 100명 돌파 추첨 이멘트를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고 확인을 미리 못한거 나머지 다 확인했는데 일단 정말 죄송하구요 녹화방송으로 빨리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이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가지고 실시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직캠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나온 우리 어린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균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연입니다 자 이간독 tv방송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 축하 감사 이벤트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는 아니지만 녹화방송이지만 며칠전에 추첨 이벤트 안내를 드리고 그 방송 후에 지금까지 총 95명의 축하 댓글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 만세 음모가 95개가 달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의 누락도 없이 다 확인을 해보니까 다 카톡 아이디로 아이디로 찾을 수가 있어 가지고 다 선물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간독 tv방송 구독자가 668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또 많은 홍보가 알려주셔가지고 지금도 700을 앞두고 있고 많이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라면 한 박스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첨에 들어가기 전에 축하 세레모니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이간독 tv방송 구독자 500명 돌파 만세 만세 박자가 맞잖아 아 그래 얘들아 이간독 tv방송 구독자 500명 돌파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자 이제 빨리 추첨을 할게요 지금 실시간도 아니면서 창문을 좀 닫고 올까? 실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녹화를 해서 올려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의 그 감사 저기 축하 댓글 응모 카톡 아이디는 이간독 tv방송 여기 다 붙여놨어요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고 뒤로 넘기면 우리 친구들이 잘 접어서 투명한 추첨통에 넣도록 넣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일이 호명을 안하구요 요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럼 보여요 대충 이름하고 카톡이 이렇게 보일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된 곳에서 야로 없이 속이는 거 없이 팔을 걷어 붙이고 떼서 접어서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95명이나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요 방법 밖에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어 일일이 호명하기는 힘들고 요렇게 올리면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자 만약에 잘 안보시면은 뒤로 돌려서 다시 재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보내드릴게요 자 올라갑니다 자 잘 보셨죠 이번에 또 둘, 넷, 여섯, 일곱분 또 이렇게 제가 여기 넣습니다 받아주시고 보이는대로 어 아 라이브로 보내드려야 재밌는데 아 이거 녹화하니까 좀 그러네요 정말 연습도 많이 해서 아까 리허설도 하고 리허설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틀렸어요 지금 당황하고 지금 자 그 다음분들 자 다 보셨죠 한번더 넣을게요 아 자 또 죄송합니다 제 다 제 불찰이에요 다른건 다 확인하고 꼼꼼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거를 못해가지고 자 또 일곱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응모 댓글은 저희가 수십번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틀린거 없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100%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올라갑니다 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자 자기 이름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 안보이면 일시정지로 보시거나 뒤돌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보이는 보이는 주방 어 보이는 추첨통에 지금 잘 묶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꼴을 또 해야죠 자 그 다음 여섯분 또 나갑니다 그 다음 여섯분 짠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자 이거 또 세번 그 다음 거 응 열심히 접고 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리스트 올라갑니다 다 확인하시고 그래도 한 4개인가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돼가니까 다 그 다음 그 다음 진짜 많죠 네 95명 95명 오늘 이 95명 중에 15분이 진라면 매운맛 아니면 순한맛을 한 박스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다음 주 올라 아이고 가까이 더 가까이 더 오 김건우 오 네 시작 그 다음 자 닭꼬치 가자 닭꼬치 소주 앉았다 아 실시간에 안 됐어 정말 너무 욕이 날 뻔했어요 당황했었는데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맹풍 왔어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 다음 쪽 자 그 다음 쪽 그 다음 쪽 그 다음 쪽 그 다음 쪽 확인하셨죠 그 다음 쪽 네 마지막 한 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5명의 정말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의 고마운 정성 관심 감사드립니다 빌빙치 않고 별 재미도 없는 이 이광도 TV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 감사함으로 준비했습니다 다 되가나요 네 나도 같이 하자 저도 같이 할께요 아 라이브가 안되서 어떡하지 미친 그럼 천 돌파할 때는 라이브 되니까 헛담되겠네 네 천 돌파할 때 불러도 돼요 저희 또 네 그때 우리가 오늘 지금 3시간 못했으니까 그쪽도 해야지 다 넣어봐 마지막 마지막 넣었어요 자 손 펴주셔서 한번 보여줘 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자 바로 시작할께요 지금 여러분들 빨리 보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고 흔들고 흔들고 확실하게 흔들어야되요 자 미소 미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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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책 줘봐 책 아하 이런것도 한번씩 보일 수 흐를 수도 있겠구나 잘 썼에요 다른 사람 흔들어 두들어 제대로 섞였습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할께 시작할께요 제가 다섯 분 뽑을게요. 추병걸님 축하드립니다. 추병걸님. 추병걸 보여요. 안 봅니다. 추병걸님 축하드립니다. 한 분. 안보고봐봐요 아 포스트리아가 자꾸 붓는답니다 자 요걸 펼쳐서 글자 보이게끔 해보세요 두번째 장원용님 장원용님 축하드립니다 장원용님 축하드립니다 자 세번째 분 자 세번째 분 3.28 이때님 3.28 이때님 축하드립니다 4.28 이때님 4.29 이때님 4.29 이때님 자 네번째 분 항상우짜님 항상우짜님 어 저번에 100명 bus 받으신거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항상우짜님 항상우짜님 됐어서 구독자 100명 bus 받으세요 아 진짜요? 리오님 4.29 이때님 축하드립니다 자 저는 다섯 분 뽑았구요 자 그 다음 민서 1분 뽑으세요 민서 아 너무 떨리는.. 아 제 손에 달려있다는게 너무 떨리고 되게 긴장이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 제가 열게요 홍인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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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거꾸로 하셨습니다 홍인준님 축하드립니다 홍인준님 홍익준님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너가 자꾸 이렇게 화면을 보이게끔 내가 조금 네 아주 떨리는 순간인데요 저는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지? 네 자 민서가 두 번째로 뽑은건 축하드립니다 박영민님 박영민님 축하드려요 그 다음은 이거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세 번째 분 박영민님 반짝반짝 닉크로님 아 이거 딴 거 아니야 아 actors 아 제발 아 기다릴게요 우리 세발 일단 noi 댕군은 구독자님니까 댕군은 인정합니다 저는 이거에요 핑크색 자 민서가 뽑은 우리 아역배우 소려배우지만 자 네 번째 분 수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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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님입니다. 진다며 박스 40봉 자 그다음에 우리 정은양 정은양 여기 여기 보이게끔 한 번 흔들어가지고 내 분 뽑아 자 다윤이부터 뽑으세요 아니 정은이부터 뽑으세요 정은이부터요 너 먼저 뽑아요 너 먼저 뽑아요 다윤 하얀 자 우리 사례가 뽑은 분 김용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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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자 한 번 더 두 분 더 뽑으세요 자 두 번째 분 진짜 많다 홍준호 홍준호님 축하드립니다 홍준호님 홍준호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홍준호님 모르는 분이에요 짜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한 분 노란색깔이다 자 노란색깔 양진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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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세 분 12분까지 뽑혔고요 세 분 남았습니다 자 김용혁님 뽑아주세요 자 첫 번째 분 첫 번째 분이 찌연이TV 오 찌연이TV 언제 와 100명 구독자 높았더라도 선물 받았는데 아 맞아요 과연 뜯어 뜯어 자 자 sgalai 벤 67 69 74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보 여보 한동안 이들어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이거 좀 소개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라스트 자 마지막 한 분 자 뽑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분의 주인공 하나 06 하나 06 하나 06 어 뭐 예 19 18 83 이분 제가 15분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잘 보아두시고 자 당첨되신 15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쉽게도 오늘 당첨되시지 않은 분들은 곧 구독자 700 찍고 어 한두달 안에 1000명을 도둑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실시간 라이브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피싸고 더 좋은 선물을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구독자님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당첨되시길 바라고 어 그 후에도 이감독TV방송 구독자 선물 감사 이벤트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벤트 할때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좋은 구독자 500불파 기념 좋은 이벤트를 후원해 주신 우리 K1그룹의 김종호 대표님과 대구 K1식자재마트 송동훈 점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 채널은 언제나 후원과 협찬 감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구요 어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내일부터 저희들이 카톡 아이디로 이제 여러분들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받을 분 조남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감독TV방송으로 문자 카톡에서 메세지가 오면 차단하지 마시고 스팸 처리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주소랑 조남이랑 뭐 라면받을 수 있는 그런 조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며칠내로 롤렛 롤렛 이벤트 추첨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슬 아니면 던지기 창 던지기로 한다든지 새로운 재밌는 콘텐츠로 추첨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쪽에 그 다음에 지난 방송 보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2개 누르지 마세요 한번만 누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두번 누르면 꺼져요 이감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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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주세요 영상 좀 보세요 구독만 하지 마시고 영상 좀 봐줘요